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3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결국 보유 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에 현재 3전 보통주 5억 9천 641만 주 되는 것 같아요. 대략 5억 9천 9천 641만 주인데 대략 지분율 9.99%네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9일 공시를 했어요. 그 보유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 12월 28일 처음 10%를 넘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작년 말 현재 3전 보통주 6억 3천 868만 주 내렸는데 대략요. 한 10.69%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10.69%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9.9로 간 거죠. 그래서 두 달여 만에 한 4,226만 8,143주 대략 0.7% 정도를 팔아치운 거죠. 이 같은 물량은 올해 전체 기관 투자자의 3전 보통주 순매도 규모의 45%에 달합니다. 보통주 순매도가 한 9,360만 주였거든요. 그 규모의 45%를 국민연금이 팔아치운 거죠. 국민연금은 2019년 말에는 3전 보통주 한 6억 3천 371만 6천 703주를 갖고 있었어요. 10.61% 이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그때 3전 보통주를 대거 사들였는데요. 지난해 5월 6일 기준 그 보유 주식수가 6억 6천 8백 28만 주 되었습니다. 6억 6천 8백 28만 주. 한 11.19%까지 치소순 적도 있어요. 11.19% 치소순에 정첨을 딱 찍고 나서 주가가 점차 상징하다. 차익신은 나눠서 차익신은요. 차익신은 주력을 한 거죠. 3전 주가 하락과 보유주식수 축소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3전 주식가치는 작년 말에 대략 얼마냐 51조 7천 337억 되겠네요. 51조 지난 9일은 얼마냐 48조 5천 4백 85억 정도 이걸로 줄어든 겁니다. 9일 날에는 확 줄었죠. 그리고 올해 국민연금은 3전 우선주도 한 41만 천주를 팔아치웠어요. 대략 우선주도. 그래서 보유 지분을 1.03에서 얼마라고 하냐면 0.98로 줄었습니다. 우선주도 많이 줄었죠. 이제 1%도 안 돼요. 국민연금의 그 순매도 속에 3전 주가는 지난 9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8만 원 선마저 위협받았죠.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팀장은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연금의 3전 매도는 높아진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규모는 줄더라도 당분간 매도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눈치 보고 있겠죠. 선거도 다가오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재검 다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하네요.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3전 보통주 1억 6천 845만 주를 샀어요. 전체 주익수의 2.8%를 우리 개인들이 순매수 했죠. 2.8% 정도를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 이제 결국은 비중이 9.9%다. 앞으로 더 팔 것 같은데 한 9%까지 안 내려가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 보니까 매도하다 보니까 3전의 주식가치가 좀 약간 휘영청해가지고 약간 하향을 받는 거죠. 앞으로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